보자 보자 결심했는가 보다 언니들 나도 껴주세요 나도? 너도? 야 넌 그걸 싸고 그러냐 아! 쏘리 뭐야 스톱! 잘한다 너 잘한다 얘 사망과에요 또? 2.200으로 올려 네 흔든 거 아시죠? 이거였구만 생양아치 누가 사기꾼 아니랄까봐 아우 재수없어 얘들아 그게 아니라 나 갈래 얘들아 연락하시면 안 돼 또 놀러오세요 아우 우리 내일 이 돈으로 고기 먹으러 갈까? 아우 네 진짜 네 네 에피소드